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유키스입니다! 유키스가 드디어 전교 2집 네버랜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! 일단 네버랜드라는 곡은요. 말 그대로 네버랜드. 유키스와 함께 네버랜드에 와서 함께 즐기자는 의미가 있고요. 또 신나는 강한 비트와 신나는 댄스음악입니다. 네, 그리고 네버랜드의 포인트 안무 난타 댄스 빼놓을 수 없죠. 그럼 한 번 조금만 보여드릴까요? 끝은 없어 네버랜드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괜히 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! 네, 오늘부터 귀경끼리 시작될 텐데요. 우리 뮤직뱅크 가족 여러분 모두 고향에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가족 여러분들끼리 함께 송편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. 단, 케빈처럼 이렇게 많이 먹다가 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네, 그럼 저희 유키스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큰 절 한 번 올려드릴까요? 역시 센스 만점 도우군입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! 그리와! run! 그리와! 그리와!